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준석 씨의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변론권이 거의 없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현재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사기 혐의로 이렇게 의왕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선입견 사기꾼이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카이스터 학부와 석사를 했고 또 창업을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려가지고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준석 씨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을 만난 것이죠 상대방이 너무나 구체적인 그런 증거와 물정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준석 씨도 당혹스러운 그런 상태일 것이다 본인하고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을 만난 것이죠 대개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들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행동하고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말할 것이라고 보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씨와 만난 그런 유형의 사람은 완전히 이준석과 하고는 다른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런 형태의 인물이고 친밀하고 정근하든지 기록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유형의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이준석 씨가 이번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겠구나 그냥 가세현이 공격할 당시만 하더라도 웬만큼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사건 전후로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옛날에 덕을 많이 받던 김성진 씨를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김성진 씨가 그냥 완전히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사건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결국은 이준석 씨의 정치적 생명에도 아주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조세일보에 조문정 기자의 추가 여러분들 보도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어제 이제 8시 30분에 앞에 거는 5시 30분 기사고 8시 30분이니까 가장 최근 속보죠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은 다음 날 대전으로부터 서울로 올라가는 KTX 카드 결제 내역까지 경찰에 제출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쪽은 완전히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저쪽에는 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8월 16일 오전 상경 오전이죠 8월 15일 날 접대를 받았으니까 오전 상경 한 기차표에 결제 내역이 제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뭐가 더 제출이 되겠습니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7월 5일 날 결제 내역이 김성진 대표의 진술과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2013년 8월 15일 밤 성접대를 받은 이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에게 8월 16일 오전 KTX 티켓을 끌어준 법인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두 다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오늘 진술한 것은 2차 성접대가 있었던 8월 15일 그리고 1차 접대의 장소인 매기구이집까지를 김성진 참고인이 진술했습니다 아직 그날 3차 접대까지는 진술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이나 26일, 28일 등 수사접견이 2, 3회 추가로 있을 예정입니다 경찰이 야간 조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김성진 대표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진도가 더 많이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김 변호사는 8월 15일 이준석 대표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함께 간 매기구이집을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장소라고 칭하고 매기구이집 사장인 욕쟁이 아저씨를 기억하면 다 기억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 시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당시 이준석 대표가 운영하던 교육봉사단체 이야기 창조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이카이스트 방문 청탁, 창조경제 이야기까지 다 이루어졌다고 김성진 대표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을 김소연 변호사가 대신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접대인 7월 11일에 관한 또 구체적인 정언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조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접대가 있었던 룸사룡, GP 때에서 있었던 일과 해당 숙박업소, 대전 유성관광호텔, 시간, 성접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성접대 이전에 양주 마시던 자리에 동석했던 여성들 사진을 보고 관련 인물, 이준석 대표를 담당해 접대 여성 등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성접대를 받은 장소 주피트가 일명 풀살롱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저는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그 업소 운영자와 마담이든 누구든 찾아볼 생각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죠 그래서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이 여러 사건이 다 함께 합쳐서 망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한국의 평화봉사단도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에 교수로 계셨는데 경제학에서 나오는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딱 한 번만 이번에 딱 한 번만 나쁜 일에 손을 대고 다음부터 안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이게 한계 비용인 거죠 딱 한 번만 하는 데는 여러분들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만 그 한 번이 자신의 경력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경제학적으로 총 비용인 겁니다 한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총 비용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과의 그런 인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절대로 불이한 이거나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서 안 된다 한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총 비용은 당신의 인생과 경력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인 거죠 인생에서 한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나쁜 일, 악한 일, 사악한 일, 불법적인 일에 한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한계 비용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과 부정에 손을 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조세일보의 조문정 기자가 상시하게 보도를 합니다 접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준석 박근혜 시계 선물 전달 전후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바로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정언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완전히 이준석과 과가 다른 그런 사람이란 거죠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당 대표에게 1차 성접대에 대한 감사 표시로 2013년 광복절에 받았다는 박근혜 시계와 관련해서 기차를 타고 대전에 내려온 이준석 대표가 까만 백팩 안에서 박근혜 시계 가로열고 남녀 세트를 꺼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이카이스트 직원이 김성진 변호사에게 이날 전달한 시계 사진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진 대표가 압수수색을 6번이나 받아서 어디에 어느 물품이 있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시계가 이준석 대표에게 받았던 시계인지 아이카이스트가 관련해서의 협찬을 받아 공장에서 주문제나 판총리 시계인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전달한 직원도 이준석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를 제가 직접 받아서 경찰에 제출할까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준석 씨가 정말 강적을 만난 것 같아 그 강적이라는 것은 무슨 힘이 세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강적이 아니고 소위 증거라는 그리고 기록이라는 그런 사실의 바탕을 두고 상대방의 거짓말을 치료하게 공격해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준석 씨가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리위원회 결정 여부와 관계학 James V